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의 총수험생은 2만9,550여 명으로 작년보다 1,600명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검경 브로커 성모 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규 전 전남경찰청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하남시 검단산 산속에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61살 김재규 치안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 만한 정황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검경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어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검경 친분을 앞세워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와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지난 4월 광주역 광장에서 5.18이 북한의 소행이다 등의 발언을 한 전광훈 목사와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오늘 성명을 내고 박민 KBS 사장에게 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원련은 박민 사장이 임명되자마자 주요 간부 전원을 교체하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하차를 통보했다며 이는 대규모 인사 횡포이자 방송법을 위반한 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3일 KBS 뉴스에서 새 진행자가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이 친정부 방송으로 전락해 부끄럽고 치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광주 MBC가 단독 보도한 나주 혁신도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인중개사의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경찰청은 피의자 이 씨의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 4명이 이 씨와 전세 사기를 공모한 것인지를 두고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당시 나주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100채가량 소유했지만 계약이 끝난 입주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경찰에 이를 신고한 피해자만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54살 박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타인의 명의로 사들인 아파트에 대해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피해자 65명에게 7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